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연을 삼아하며 주의자에 나오신 교두를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예배 가운데 우리 양아시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청년부 수련회 보고 영상 잘 보셨죠? 박수치는 거 처음 봤습니다 지난주에 모든 여름 사약을 잘 마쳤습니다 지난 수요일 점심시간에 밝은 표정으로 수련회 마치고 교회에 돌아오는 청년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아, 좋은 시간을 보냈구나 슬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기도와 사랑으로 우리 교회학교 수련회 또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여름 사약을 돌아보면 교사들이 정말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특히 청년 교사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습니다 한 50여 명 되는데요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을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 격려하고 칭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번 여름 수련회에서 최고의 식단으로 우리 자녀를 섬겨주신 믿음 공동체와 여전도의 우리 최고의 셰프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요 또 멀리 수련회 현장까지 직접 찾아가서 맛있는 피자와 그리고 또 현지의 최고 닭강정으로 또 간식을 제공해 주신 우리 장노님들 또 주사님들에게 큰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함께 기도하고 수고하여서 아름다운 천국 잔치를 함께 이뤄낸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쁨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와 사랑으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와 사랑으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나이가 들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죠 사실 건강검진을 받는 것은 귀찮은 일입니다 시간과 돈도 들고요 또 검진을 받고 기다리는 시간이 그렇게 즐겁지 않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또 그래서 필요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건강검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꼭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시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건강검진의 혜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올 봄에 건강검진 받기 전에는 제 안에 무서운 질병이 있는지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건강검진 받고 수두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 건강도 그렇습니다 영적 진단도 받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어떤 생활을 하고 있으신가요? 겸손하게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바라보시면 기뻐하실까요? 만일 내 신앙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면 영적인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 바른 건강을 회복하고 또 신앙을 회복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가을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무더운 날씨 가운데 있지만 입추가 지났고 말복도 지나갔습니다 올해도 네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전반기에 어떻게 보내셨나요? 주님 보시기에 기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고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이 사연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추운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오 진운 같을지라도 양털 같이 휘게 되리라 주님은 우리와 변론하자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와 변론하시는 분 우리가 따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변론이라는 말은 법적인 용어인데요 법정에서 옳고 가람을 따지는 행위를 말합니다 시시비비를 가리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와 변론하자고 하십니다 지금 우리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한번 가려보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심각한 상태라고 한다면 빨리 돌이키라 빨리 건강 회복하는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적인 진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진단하시는 주님의 영적인 진단을 함께 받고 또 함께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진단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를 진단해야 됩니다 본문 10절을 보게 되면 이사회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너희 소돔의 간원들아 요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 백성아에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우리는 건강검사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누구의 판단을 존중해야 됩니까? 의사의 판단을 존중하고 따라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의사의 판단을 진단을 무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없고 또 우리의 문제를 고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의사의 진단을 존중하고 따른다면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알아내고 또 그것을 고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진단을 받을 때 우리가 누구의 판단을 존중해야 될까요? 우리의 생각을 따라야 될까요? 내가 지금까지 신행사를 열심히 했는데 내 판단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기준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으냐고 완벽하지 못하고요 우리는 늘 넘어지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하고 작은 일을 넘어지는 참 연약한 자들이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단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주님의 처방을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유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진단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진단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간원들아 여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지금 유다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받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단하신 유다 백성의 영적인 상태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저도 수술을 받기 전에 의사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 순간 아주 생생합니다 저보다 젊은 의사선생님이 아주 담담한 목소리, 차분한 목소리로 저의 진단 결과를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내 동맥류가 보이네요 생각보다 사이즈가 큽니다 수술을 받으셔야겠습니다 그때 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데 내 안에 아주 무서운 병증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의사선생님의 의견, 진단을 존중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사실 제 안에 100% 따르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의사선생님의 이야기를 무시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제가 할 일은 무엇인가요? 내 생각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선생님의 진단을 믿고 따르는 것 이것이 환자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유다 백성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단을 받았습니다 너희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멸망받을 소돔과 고모라 백성과 같다 너희는 심판받을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회 선자는 이 말씀을 길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사회 선은 66장에 걸쳐있죠 이사회 전반부 1장부터 39장에서는 유다의 재우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셨고요 또 이사회 후반부인 40장부터 66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원과 유다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단 결과를 무시하고 가볍게 생활하였습니다 환자가 의사의 진단을 따르지 않은 것과 같이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유다는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지켜보았고 또 바벨론 유벨 생활로 70년의 고난의 생활을 보내야 하였습니다 누가 오십시오 심중이하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나중에 크게 후회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세상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의 집 대문 앞에 거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나사로나 거지가 있었는데 아무도 케어하지 않아서 그의 상처를 개가 핥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그를 전혀 케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그가 죽어서 음부에 떨어져서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서 이 부자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을 크게 후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아브라메에게 호소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메시요 내가 한 번만이라도 내 자녀들에게 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도록 그들에게 전하게 하여 오지옵소서 아브라메는 그의 청을 듣지 않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 자녀들도 하나의 말씀을 듣고 있어 만일 그들이 하나의 말씀을 듣고 후회하고 돌이킨다고 한다면 그들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인가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모두 이 부자처럼 하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폭로해도 무감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안전하다 생각하고 아직 시간이 많다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듣고도 가볍게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이 부자와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어기지 않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결과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하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진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진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조명하고 진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살펴야 합니다 본문 11절 이하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의 삶을 돌아보시고 그들의 신앙을 보시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진단을 내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진단을 내리셨지만 그러나 유다 백성은 스스로 자신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있다고 왜? 안식일마다 주님 앞에 제사를 잘 드렸습니다 많은 재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요 절기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축제와 같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사회가 살던 시절 당시 유대 백성은 모든 면에서 안정되고 번영된 시기였습니다 주변 강대국에 침략도 없었습니다 편안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느 시대에 못지않아 가장 누가 보아도 아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한 것처럼 잘하였습니다 법문 1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칭찬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비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유대 백성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그들이 기도하여도 내가 듣지 않겠다 내가 찬양하여도 그 소리에 기울기 잃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세계 어느 교회의 교인들 못지않아 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잘 드리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는 기본이고 또한 11조 전도 봉사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자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15절의 말씀 유다 백성에 들려있었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본문 15절의 말씀은 표준 3번역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겠습니까? 이런 말씀 듣지 않으려면 우린 신앙선을 다시 바르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내 기준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한다 우리의 신앙이 연수가 있고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한다 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이러한 생각도 우리는 가감하게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따라야 됩니다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유다 백성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3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석인과 바리세인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리세인과 석인과는 예수님의 당시에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였던 대표적인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향하여 책망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바리세인을 향하여 주님은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였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향하여 너희는 소돔과 고모라 같다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세인을 향하여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이다 위선자들이라고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이하에서 석인과 바리세인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왜 바리세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주님의 칭찬을 듣지 못하였을까요? 참 한타까운 일입니다 그들은 내 생각과 기준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나의 기준, 나를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누구인가요? 우린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닌가요? 바리세인들은 하나님보다도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나의 만족, 나의 기쁨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저를 바라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다가 참 많이 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나를 틀어내고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광을 받고 싶어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대신 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다소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됩니다 세상을 따르거나 인간적인 그런 기준 이런 것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먼저 따르는 것 이 말씀을 우리가 늘 명심하고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유독 백성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놓치고 있었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당부하시는 주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법문 16절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약한 행시를 벌이며 선행을 메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화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화하라 하시옵나니라 아멘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입니다 나만 사랑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을 간단히 말씀드리는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똑같이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달리 표현하다면 신학정의로 말씀한다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과의 숙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공의는 사회적인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잘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듯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공의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을 존중하고 배려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모시기에 외식하는 것입니다 위선자로 살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도 동일하게 섬기고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그의 손에 피가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내가 이웃에게 가까워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서 아픔을 주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 모시기에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여 주님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마태복 2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종말의 이야기를 합니다 세 편의 비유를 들려주지 않습니까? 열천의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려주시는데 마지막 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아주 열심히 살았지만은 또 아주 신앙선을 잘했다고 주장하지만 주님 보시기에 그러하지 못한 자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였습니다 마태복 25장 45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냐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않냐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듣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더 자주 고민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짧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시간을 들여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생각들 살면 정말 편합니다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의 기준에 따르러 간다면 더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조금씩 깨닫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을 회복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쉽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렵게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싸우듯이 치열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진단을 받을 때 꼭 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세 번째 진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이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되고 또 우리의 삶의 가장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에서 하나님은 살아온 유다 백성들 향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다시 한번 18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하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온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오 진온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하나님의 복장으로 초대하여서 함께 변론하자 말씀하십니다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따지 않은 것입니까? 유다 백성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자 하는 겁니다 그들이 옳은지 내가 옳은지 그리고 시시비비를 가린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것을 그들에게 당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회귀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기 때문인 거죠 탕자가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 집에 돌아온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의 고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법정으로 초대합니다 우리와 변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소동과 공모라의 길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주의 길을 따르고 또 주님을 삼기며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19절을 열어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개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오 이 길을 선택하면 땅에서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거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길은 무슨 길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욕하는 길입니다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2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요하의 입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거절하게 되면 너희에게 너희가 원치 않는 삶이 펼쳐지실 거라고 주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따라야 될까요? 우리는 진지하게 이 시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현재의 선택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유도의 결성은 이사회가 전하는 하나의 말씀을 들었지만 거부하였습니다 당시 유대의 왕, 문하세 왕은 하나의 말씀을 전한 이사회 선자를 토부로 켜서 죽였다고 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어떤 그 길을 선택하게 되었을 때 하나의 말씀을 순정하지 않는 길을 선택하게 되었을 때 감당하지 못하는 무서운 일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새벽마다 사도행전을 목상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삶을 목상하고 있는데 지난주는 이제 바울이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신문을 당하고 이제 로마로 압송되는 그런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바울이라면 어떻게 이러한 삶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내가 그러시면 신앙생활에도 불구하고 삶은 점점 힘들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 명성을 듣기는 커녕 부참해서 신문 나오고 고문을 당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로마 사형자로 끌려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그러한 사람입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이러한 역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런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였기 때문에 바울은 넘어지지 않냐고까지 믿음의 길, 사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 사도와 같이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여러분 제가 수술을 받은 지 벌써 3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제 삶을 돌아보니까요 지난 3개월을 돌아보니까 제가 한 가지 잘한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의사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잘 따르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건강을 회복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요? 우리는 비조물이고 죄인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고 소돔과 모라 같은 그런 차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믿고 따른다면 우리 삶이 새롭게 전개될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교회와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교회와 성도가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교회와 성도가